으아아아아아 대박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를 även 잘한다니까? 헉 일단 너무 안좋 아니다 이런 놀이동산이 밖에서 이렇게 보여.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. 주차장은 약간 적소. 우리 얼마짜리 할 거야? 3만 원. 5만 원짜리가 되지 않나? 5만 타켓이 6천 원. 웨이브 캐논 약 10분. 그 다음에 더블 익스트림. 이게 뭐 장난 아닌가 봐요. 이거 10분기까지도 생각보다 대기가 들 것 같습니다. 규모가 작아 보이긴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놀이기구들만 딱 있습니다. 동남아는 길이 일신다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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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남아upun우리 부찰 평상시장. 동남아는 길이가 Capitol Hilluhan 볼 때 와 진짜 무서워 우와 무서워 오 대박 좌우 직진 노리기 보타고 멀미나긴 처음이야 아우 저런거 왜 타는거야 오 멀미나 보기만해도 멀미나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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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, 저건 또 뭐야, 우와, 360도 있는 거, 전반적으로도 상당히 극단적이네, 뭐 아니면 도야, 뭐 아니면 도, 대박. 3, 2, 1, 2, 0. 소리도 우질렀어, 나. 으흐흐흐, 다 했는데 내려왔어, 으흐, 다 살아, 하자니 가라. 다다아, 고, 고, 고. 괜찮았다. 괜찮았다. 아우, 어지러워. 내 날 호끼리 코 도는 거 같아, 호끼리 코. 대박, 어지러워,아 빨리 와. 한 손 돌리고 가자. 어지러워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콩테이너가 사무실인가봐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전자레인지 사무실 옆에 붙어있고 밖에서 보는거보다 방이 호흡보다 작네 약간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네 하수구 냄새인지 곰팡이 냄새인지 안에 사람들 막 담배 피우고 내가 일렀어